자이페이 매장에서 바쁘시죠? 주문도 받고, 서빙도 하고, 여기저기서 부르고 어? 신입 직원이 주문을 헷갈렸네요? 아휴, 고객들이 불평을 하네요 오늘 정말 울고 싶은 하루입니다 사장님들, 정말 사업하기 힘드시죠? 여기 자이페이가 도와드립니다 자이페이는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도와드립니다 손님이 스마트폰으로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고 메뉴를 보고 선택하면 주문과 동시에 결제가 순식간에 완료 그럼 사장님의 휴대폰에 주문한 메뉴가 뜹니다 사장님은 주문한 메뉴를 조리해서 휴대폰에 표시된 테이블 번호에 놓으시면 완료 포스기도 필요 없고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카운터가 없어져 매장을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고 매장 회전률도 높아지니 제한된 시간에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이페이는 이보다 더 강력한 혜택을 사장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말이 되면 카드사 수수료 부담되시죠? 자이페이는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0%대 이렇게 좋은 자이페이, 혹시 비용이 궁금하세요? 자이페이는 설치비도, 가맹점 수수료도, 월 사용료도, 위약금도 전혀 없습니다 자이페이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회원 가입하시면 직접 상품도 등록하시고 할인 프로모션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관리요? 포스처럼 휴대폰으로 간단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이페이는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의식점은 간편결제 서비스 자이페이